안녕하세요. 메가서디 단어음기 전문강사 김동룡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힘들 때 가족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형용사. 힘들 때 가족. 여러분, 저는 단어음기 전문강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냐면요. 직업을 구하는데 저는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경찰관이 될 거예요. 저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안 가리킨대요. 어떻게 가리키느냐. 형용사가 있는 직업. 따뜻한 경찰관이 될 거예요. 설명을 잘해주는 세무사가 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강의한대요. 그렇죠? 우리 때는 여러분들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경찰관 이러는데 형용사가 있는 직업.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김동룡은 어떠한 가족일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떠한 가족일까. 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가족이란 영어 단어를 보면 뭐라고 하죠? 아, 패밀리라고 하죠. 이 패밀리라는 어원을 보면 참 재밌어요. 세 가지 정도. 어떠한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그런데 또 어떤 어원이 있냐면 당연히 영어로 뭐야? fame이라는 영어 단어죠. 뜻이 뭐야? 하나, 둘, 셋. 명성. 명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가족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보시면 또 어떤 거냐면 밤이라는 영어 단어. 얘가 뭐죠? 일, 가를 이루는 거. 농장. 농장. 가두는 거죠. 농장. 가두는 거. 이렇게. 가두는 거. 동사의 뜻은 뭐냐면 식물은 경작하다. 동물은 사육하다. 그러니까 가두는 거죠. 딱.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알이 뭐다? 생략사운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fam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런데 이제 보시면 fa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 말하다. 그래서 이제 fame이라는 게 이건 조금 어려운데 왜 명성이냐. 이 말은 말인데 좋은 말이야. 말은. 우리가 누구한테 말 걸고 싶다라고 하죠. 그럼 좋은 사람한테 말 걸고 싶어. 싫은 사람한테 말 걸고 싶어. 좋은 사람.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좋은 말을 한다 이거야. 자, 볼게요. 다음 조금 어려워질게요. 얘는 못 가요. 그럼 나쁜 말이죠. bad. 나쁜 말. 그럼 비방하다. 나쁜 말 하는 거 비방하다. 좀 어렵죠. 그렇죠? 얘는 못 가요. 얘가 말이니까. 얘는 말을 못하네. 유아. 말을 못하네. 유아. 유아. 말을 못하니까. 자, 이 단어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사운드 변형 붙지 않은 친구도 많죠. 그래서 뭐냐면 프라. 프레스. 먼저 말하다. 선언하다. 먼저 말하다. 선언하다. 프라가 선자 살려주는 거 알지. 나한테 배운 친구들. 프리퍼. 선호하다. 프라그레스. 진보하다. 앞전선에 전진 미리. 그치? 얘가 선언하다. 또 봐봐요. 좀 어려운 단어 한번 가볼게요. 또 뭐가 있냐면 애퍼부. 얘가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잘해주는 거야. 설명을 잘해주는 거야. 설명. 설명 말이죠. 설명을 잘. 애퍼부.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애퍼부. 상냥한. 이제 사운드 변형 법칙을 저한테 들은 친구들은 E가 A로 모음 법칙.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보죠? 가족. 그럼 이쪽 잠깐 보세요.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게 되죠. 잘 봐요. 우리가 Relatives 하면 친척이죠. 친척. 친척도 가족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Relat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지? 관련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말하다의 뜻이 있죠.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 쟤가 말 걸고 싶어. 우리가 정말 좋은 건 한마디도 하고 싶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가족들.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에 보면 또 농가. 농가. 여기 내가 일가를 이룰 거야. 농가. 가족. 농가. 가족. 농가. 내가 딱 나쁘게만 가두는 거지만 좋게 말하면 어떤 보아의 뉘앙스도 있죠. 딱 지키는 거죠. 내 걸 딱 지키는 거야. 우리가 아빠를 뭐라고 하죠? 남편을. 허즈번드라고 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우스. 집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남편이에요. 만약에 아버님이 엄마한테 나 좀 또 내버려줘. 그러면 여러분 딱 끼어드세요. 아빠. 남편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은 집에 묶여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갑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신부라는 영어 단어를 알죠. 신부. 아 어려울 수 있나요? 잘 보시다. 얘가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신부라는 단어를 보시면 나한테 배운 친구들. 생략 사운드. 얘가 영어로 뭐냐면 구속하다예요. 구속하다. 그러면 얘가 뭐야? 끈으로 묶다. 구속하다. 서로가 그런 사이인 거죠. 자 보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잘 봐. 재밌는 게 남편 신부 자 봐봐요. 아이고 잡으세요. 패터스. 얘가 영어로 태아야. 태아. 배 속에 얘가 태아. 그런데 뭐냐면 캐치가 잡아오다야. 잡는 거. 엄마 아빠를 내가 꽉 잡았어. 두 남녀가 헤어지고 싶은데 나 임진했던 게임 아웃 우리를 꽉 잡아준다. 우리를 꽉 잡아줘. 가족은 서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잡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자 봐볼까요. 가족. 지금 이 시기가 여름방학이요. 서로가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오빠가 힘들어. 형이 힘들어. 한번 잡아주세요. 따뜻한 말. 가족은 서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오빠 힘들어? 형 힘들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용도 좀 모아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형 떡볶이 먹고 해 뭐 이런 거 오빠 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들도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내가 지금 고3인데 고1 동생이 내가 지나온 길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러면 안 돼 인마 아 형 야 나 치킨 한 마리 쏟게 새끼야 뭐 이러면서 조금 서로가 잡아주고 말하는 사이에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저희 이제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족들에서 막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만 하면 되잖아. 근데 가족 중에서 막 형제가 있어. 그러면 형제가 만약에 세 명 있잖아요. 그럼 셋 중에 다 잘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강사는 그게 좀 잘 된 거잖아. 그래서 돈을 좀 벌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나 이게 사고를 쳐. 그래가지고 돈을 막 꺼주기도 하고 사고친 거 메꾸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들이 아 나 동생 때문에 짜증나 진짜 이럴 때 내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 김 선생 역시 그게 가족이지. 선생님 그게 가족이에요.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게 가족 아니에요. 아 그러네. 김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이꼴은 기독교권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권에서 그들이 이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어떻게 악수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손을 놨어. 그럼 손이 빠지겠죠. 그래서 기독교권에서는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로마시대 막 이럴 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서로 악수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게 형제의 악수예요. 형제는 가족이죠. 그럼 내가 나를 놨어. 그래도 난 널 놓지 않겠다. 이게 형제의 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 놨어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겠다고.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자 가족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힘들 때보다 말 걸어주는 가족 자 어떻게 한다? 말 걸어주는 가족 너무 좋죠? 따뜻한 말 근데 또 뭐라고 힘들 때 어떻게? 잡아주는 가족 잡아주는 말 걸어주고 잡아주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오빠들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말 걸어주고 잡아주세요. 알겠죠? 자 집중 오빠들도 똑같아요. 형들도 똑같애.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힘들어가는 것 같아. 중3이랑은 틀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 걸어주세요. 무시하고 또는 뭐 한다?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게 가족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가족이라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자 가족은 뭐라고? 패밀리 옆으로 갑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자 fame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시작 명성 이 명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일가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바가 뭐라고요? 말. 근데 말 건다는 건 뭐예요? 나 쟤한테 말 걸고 싶어. 어우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fame 명성 근데 얘가 뭐라고 해요? 나쁜 말 하는 거 비난하다. 나쁜 말 하는 거 비난하다. 말 못해. 뜻이 뭔가? 유아기. 유아. 그 다음에 먼저 말했어. 선언하다. 말을 걸어줘요. 애프브 뜻이 뭐야. 설명을 잘해주는. 애프브 설명을 잘해주는.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상냥한 사람. 그러니까 벌써 이 말한다는 게 벌써 이렇게 너무 호 좋아하는 거예요. 옆으로 갑니다. 자 친척은 뭐라고? 서로 말이 통한다. 친척도 가족이죠. 자 갑니다. 여기 봐봐요. 근데 가족은 뭐라고? 얘가 영어로 일가를 이루는 거죠. 다 가두고 경작하고 사육하는 거. 그러니까 딱 잡아두는 거야. 허드번드가 뭐라고요? 남편이? 하우스 집에 묶여 사는 사람들. 딱 잡아주는 거죠. 왜? 나쁜 일을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빠 한번 잡아주세요. 아빠가 조금 아빠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버님이 내가 잘못했다. 이러시겠죠. 자 그럼요.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신부. 신부 어떤 거라고요? 하 구속하다. 자 패치가 영어로 뭐야? 잡아오다. 패치가. 이 단어의 뉘앙스는 캐치 생각하시면 돼요. 캐치. 캐치. 잡다. 잡아오다. 아 패터스 뭐야? 태양. 여러분 결혼을 뭐라고? 웨딩이라고 하죠. 웨딩. 웨딩이죠. 웨딩. 이게 뭐야? 얽히고 석히는 거야. 잡는 거. 얽히고 석히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얽히고 석히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가족은 뭐라고요? 서로 말 걸어주고. 가족은 뭐라고요? 서로 잡아주는 거야. 인사할 때 딱 당신이 나를 논다 하더라도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가족? 시작! 말 걸어주고. 어떤 가족? 잡아주는 가족. 아시겠죠? 여러분 메가스터디 다 나온 영상 김분만입니다.